미르가 아미탑으로 오시면 온 우주 중생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 있습니다. 깨달음을 그대로 같이 받게 된다는 개소리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처들이 지금까지 게을러가지고 우리를 견성 못 시켰네요. 결론이. 부처들이 문제네요. 그렇죠? 부처들이 업무 태만이어서 지금 중생들 고생하게 만들고 고원불 많이 믿으세요? 가서. 공부 안 하겠다는 발상도 자유자재입니다. 이래서 지구에 계벽이 안 와요. 저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구원불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부 안 하고 부처가 오면 한 방에 될 거다. 가관이죠. 예수가 들어도 기겁할 소리고 부처가 들어도 기겁할 소리고 공자가 들어도 기겁할 소리고 저런 발상이 예수가 와서 공부하라고 하고 갔는데 예수 간 뒤에 예수가 다 해놨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끝난대. 백날 믿어보세요. 되나? 그런 발상으로 예수 믿어서 되나? 그게 뭔 공부며? 공부에 대한 기본이 안 잡혀 있어요. 공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교가 왜 이 육군의 세계에서 구르면서 살아가는지 근본적인 어떤 고민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르고 있는지 아세요? 업장 털려고요. 업장 털어서 자기가 하나하나 깨달으려고요. 왜 부처가 못 해줄까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풀어야 돼요. 왜? 내 우주에서는 내가 부처거든요. 내 각각의 자기 우주에서 한 명의 부처가 탄생하는 이 장엄한 스토리를 개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생들 스스로가 문제의 의식을 느끼고 깨달아야 개벽이 오는 것이군요. 그래서 안 와요. 부처가 와도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게 뭐예요? 예수가 와도 안 됐어요. 예수가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부처가 와도 안 돼요. 부처님 살아계실 때 이미 후반기쯤 가면 교단 분열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소코라테스가 와서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서 중생을 각성시켜야지 하고 했다가 사약 먹었죠. 개벽이 쉽게 올까요? 그런데 만약에 부처가 쏴줄 수 있는 건데 그때 간본 거였을까요? 예수가 한 방에 쏴줄 수 있었는데 꼭 참고 갔을까요? 그때? 생을 벌고 중생을 위해서 살면서 생까지 벌인 사람이 중생을 위해서 한 방에 끝날 일을 안 했을까요? 때가 아니라서 안 쏴줬을까요? 아직 좀 더 굴러봐. 그럼 좀 더 굴러면서 저희가 스스로 얻나요? 아니, 내가 한 방에 쏴줄 건데 그럼 빨리 쏴주세요. 그럴 거면 뭐 논리가 안 맞죠? 우리가 지금 선물 받은 애고가요. 신의 최고의 창조물이라고 제가 강의한 거 있잖아요. 이 애고도 못 살리면서 못 굴리면서 신을 넘보고 무리한 소리죠. 개벽이 간절하다. 개벽이 왜 안 오느냐? 지구 인류가 견성하지 않고 양심을 찾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누가 오면 해결되지 않을까? 와서 방법은 가르쳐 줄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우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신이 그렇게 창조해놓은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어떻게 못 해요? 예수님 한 분은 못 하신 게 아닐까요? 그럼 몇 명 오면 할까요? 당연히 한 분은 안 되는 거 맞는데 몇 명 오면 할까요? 결국 누가 해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방법만 알면 하세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방법을 안다. 지금 많은 성인들이 다녀가셔가지고 방법을 안다. 조금만 머리 굴려오면 2000년 전부터 성인들이 와서 똑같은 얘기했다는 거 알면 이게 다구나 하면 빨리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나부터 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 때 그분들이 개벽을 엽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누가 안 해서 안 되나요? 당신이요. 방금. 당신.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안 된다. 왜 지구가 이 모양이야? 그럼 너는 했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자기한테. 너는 그럼 양심하고?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소시오패스 때문에 안 돼요. 소시오패스를 왜 제압을 못 하느냐? 내가 공부가 안 했어요.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나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나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으로 제가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안 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정치 뉴스 이런 데서요. 국민들이 힘들다. 제가 항상 혼자 하는 말이 있어요. 나 때문일세.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소시오패스 때문 아닙니까? 소시오패스 저런 거는 아니 환자가 아픈 거는 아픈 건데 못 고치는 의사가 고민할 문제는 뭘까요? 저 왜 내가 못 고쳤을까? 이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는. 환자들 때문에 문제야. 왜 못 고치는데? 왜 못 고치는데? 체계적인 영성 공부는 집에서 편하게 합시다. 홍의합당 온라인. 접속하세요. 바로 당신이 접속하셔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홍의합당 정토온라인. 야 너도. 오... 왕당정토온라인. личн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